유너티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 유너티 스플릿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다음 단계는 유너티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얼터머와 유너티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디파이 EU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자동으로 유너티 스플릿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추천 링크 아래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대시보드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하려면 유너티 스플릿 컨트랙츠 탭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고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얼터머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는 얼터머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세요.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플릿 계약을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구매한 후 대시보드의 스플릿 라이센스 UCG 위젯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계약은 마이 칸트랙츠 섹션에도 반영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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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